시선집중 특별판 천기누설 네 천기누설 시간입니다 속속들이 대전표가 확정되는 것 같아요 특히 야권에 밖에 있던 사람들이 안에 들어오면서 대선 출마 선언도 하고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하는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출마 선언을 했는데 저는 겸손한 모습 좋긴 한데 여기는 뜨더라고요 애국화를 직접 부르던데 사절까지 이기상가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이게 사실은 군대에서 아침에 점화할 때 가끔씩 사절까지 하거든요 예비역 소령 힘듭니다 사절이 남산위의 조선 아니요 이기상가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충성 이거거든요 집에서 애국화를 사절까지 합니다 대단합니다 요새 집에서 그렇게 하면 좋아할까요 근데 이제 아래층에서 뛰어올라오지 않나요 그렇죠 뛰어올라옵니다 단독주택에서나 가능해요 단독주택만 가능하고 혼자 살고 있는 곳만 가능하지 않을까 공동주택은 좀 어렵다 윤석열 총장도 지금 여러 행보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봉사활동은 안 갔다고 해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조금 불만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인터뷰를 여러 가지 하면서 특히 눈에 띄었던 게 이게 쪽쩍벌이라고 하죠 소위 쩍벌 다리 쫙 벌리는 거 그거에 대해서 좀 해명을 했습니다 뭐라고 해명을 하죠? 살이 좀 많답니다 허벅지 같은 살이 좀 많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고 그걸 알았으면 했겠냐 그렇죠 일부러 쪽벌은 경우는 사실 쪽벌은 왜 안 좋냐 하면 우리 지하철 탔는데 쪽벌을 안 좋은 남성 거만한 남성 꼰대 남성의 표본으로 보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살이 많아 저도 살이 상당히 많아요 저는 안 벌립니다 그리고 신경 쓰면 붙일 수 있고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허벅지가 두꺼운 사람이 우리 모털 조사님이거든요 진짜 두꺼워요 근데 제가 한 번도 쫙 버려진 모습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살집도 있겠지만 근육이 내정근이라고 보는 건 아마 그 근육 힘의 문제도 아마 문제가 있나요? 아니 아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이제 부위배로 또 근육의 힘이라고 하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차이도 좀 있을 것 같고 고치겠다고 하긴 하는데 고쳐집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쉽지가 않다 이게 쪽벌은 한 침대 광고 혹시 봤어요? 네 그 침대 광고 보면 외국에서 만든 광고 맞지? 네 맞습니다 거기 쪽벌로 한번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고치기 어려워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로 뭔가 탓할 부분이 아니라 본인의 어떤 대중적 이미지를 그렇죠 쪽벌을 좋게 사람들이 생각한다면 계속 버려도 되는데 대부분 99%의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특히 여성들은 너무 싫어해요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고치에든지 신경을 쓰든지 아니면 밑에를 가려야죠 또 오늘 또 하나 또 지금 댓글 나오고 있는데 부산일보 인터뷰에 보면 후쿠시마 관련해서 또 발언을 하나 했던 것 같아요 아 부산일보 인터뷰는 못 봤는데 뭐라고 했나? 근데 그게 이제 인터뷰 기사가 나왔다가 또 잠깐 삭제가 됐는데 인터넷에서? 또 일부가 그것을 캡처해놨던 게 있습니다 공개됐던 내용이 뭐냐면 후쿠시마 관련해서 방사능 유출이 없었다라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잠시 외계에 가 있었나? 전 세계인들 알고 있는데 아니 무슨 말이에요? 후쿠시마에 방사능 유출이 없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기로는 유출이 없었기 때문에 부울경 지역에 원전 체다로 많지 않느냐 이게 나오죠 해일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라고 이게 됐다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수정이 되긴 했습니다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이 아니어서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 전 세계인들이 아는 건데 잠시 화성이나 우주에 갔다 왔는지 하여튼 이거는 사실은 이거는 글쎄요 그러면 후쿠시마 가서 다 먹죠 먹고 싶은 거 다 먹죠 원전이 붕괴됐으면 난리가 나 그럼 붕괴되면 체로노빌이에요 그거는 난리가 나는 거고요 방사능 유출이라는 게 원전이 붕괴되어만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은 저도 문과잖아요 나도 문과지만 기본적으로 문과들도 아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반도체보다 더 쉬운 얘기야 하여튼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출마설무설 내에서 어떤 핵심 키워드가 공정과 상식 아니야 상식입니다 상식이 없어 그래서 오늘 우리 청기누설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다른 언론기관에서 다루는 거가 다르다 우리 머털도사님이 청기누설에 다루는 거는 뭔가 논리적이고 뭔가 통계가 있고 근거가 있다 오늘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나 언행 이런 거가 지지율하고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또 어떻게 진행될지 그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언행에 대해서 짚어보는데 한정을 하는 게 여성 관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은 누구냐? 밥상 없는 남자다 잠깐만요 밥상 없는 남자다 심한데 심하냐고? 아무튼 이거를 윤석열 후보의 언행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 언이 있고 행이 있어요 먼저 행 행이 뭐냐면 지금 쩍벌 얼수무당이 이야기했던 쩍벌 이것이 어떤 이미지로 전달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 그것보다 어찌 보면 더 언론의 집중과 조명을 받았던 언 구설이 있었죠 발언들 페미니즘 발언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국민의힘이 입당하고 나서 이번 주 월요일인가 명불허전 보수다 초창 강연에 가서 했던 페미니즘 관련 발언이 있었어요 혹시 준비됐나요? 어디요? 한번 잠깐 들어보죠 들어보죠 이것 또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공정한 방향으로 나가야지 페미니즘이라는 것도 건강한 페미니즘이어야지 이것이 어떤 선거에 유리하고 집권을 연장하는 데 악용이 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바로 이 문제의 발언 이 언과 행을 정합을 하면 자충수도 이런 자충수는 없다 세긴 셉니다 이 자충수가 어느 수준이냐면 밥상을 엎어버리는 수준이다 이 말씀을 지금부터 드리는데요 이거는 제 얘기인데 혹시 밥상 없는 거 최근에 본 적은 없죠? 큰일 날아버지 진짜 옛날에 저희 선친 아버지께서 진짜로? 한 번 엎는 거 봤는데 한 번 엎고 나중에 되게 무한해 하셨거든요 혼나신 게 아니라? 그런데 그때는 잠깐 저희 대구 경북 쪽에 건의주의 그런 게 보수적인 게 있기 때문에 몰라도 그랬는데 그걸 딱 한 번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아요 내가 학교 다닐 때 술판은 엎어본 적이 있는데 술판 없는 거 밥상 없는 거 다르죠 가족들한테 밥상 없는 건데 어쨌든 밥상 없는 것이다 이건 자충수 자충수인데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세 측면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 언행이 자충수인 이유 1 첫 번째 윤석열 후보의 7월 한 달간 지지율 추이를 한 번 쭉 보면 하락세였어요 이건 이 자리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얘기를 안 하겠는데 이때 여성층의 지지율 있잖아요 여성층의 지지율 추이도 거의 정비례 관계에서 움직였어요 윤석열 후보가 하락을 하면 여성 지지율도 하락을 했는데 하락도 비슷하게 나타났어요 같이 빠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세 개 갖고 한 번 예를 들어볼게요 엠브레인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이나 mbs조사 있잖아요 7월 첫 주와 7월 마지막 주를 비교를 하면 평균 지지율은 21에서 20%로 1%포인트 하락을 했어요 여성 지지율은 20에서 18%로 2%포인트 하락을 했어요 윈지코리아의 7월 2주와 4주를 비교를 하면 평균은 26.4에서 24.3 지금 그래프 나오고 있어요 저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는데 여성은 24.7에서 23.3으로 줄었어요 그다음에 한국사회론연구소 7월 둘째 주와 넷째 주를 비교를 하면 평균 지지율은 29.9에서 26.9로 떨어졌는데 여성은 28.6에서 26.3으로 떨어졌어요 전반적으로 같은 폭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거의 비슷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죠 거의 비슷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다가 반등 기미를 보인 게 7월 마지막 주였어요 입당하고 뭐 할 때죠 이제 입당 이야기가 나올 때였어요 자 이 KSOI 한국사회론연구소가 7월 30일부터 31일까지 조사한 결과를 보면 평균은 32.3% 나왔고요 지지율이 반등을 했죠 여성 지지율도 31.6%로 회복이 됐어요 자 쉽게 말하면 바닥을 찍고 터닝 턴에서 올라가는 지점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발언이 나온 거예요 이발언이 나온 거예요 페미니즘 이게 무슨 얘기냐면 터닝포인트에서 유권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여성들의 반감을 살 수 있는 언행을 보인 거예요 터닝포인트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여기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여론조사에서 없었어야지까지는 반응된 분석이 안 됐죠 아직은 없어요 다만 그렇게 일단 지적을 하고 이게 1번 첫 번째 2번 윤석열 후보의 언행이 자충수인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한 점이 있었어요 어떤 겁니까 이게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성층의 지지율 추이가 평균 지지율 추이와 거의 같이 움직였다라는 거잖아요 폭이 같이요 거의 같은 폭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같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하냐면 특별하게 여성층이 어필한 것도 없지만 또 특별하게 점수 깎인 것도 없었다 그냥 무난하다는 거죠 남녀 구별 없이 그냥 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윤석열 후보로 바라보는 시각은 국민 평균의 시각과 똑같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히 좋아하지도 않고 특별히 싫어하지도 않는 딱 그 정도의 수준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권의 경쟁자인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추이와 비교하면 비교해보죠 이게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이재명 후보의 경우를 보면 MBS 조사를 보면 평균 지지율과 여성 지지율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아까 MBS에서는 최대 퍼센트 포인트 차가 2%포인트였거든 MBS 조사에서는 그런데 이재명 후보에게는 3%포인트 차가 벌어져요 차가 더 크네요 윈지코리아 조사에서는 이 폭이 최대 4%포인트로 4%나 차이가 난다 KSO의 한국사회론연구소 조사를 보면 최대 5.1%포인트 차이가 난다 다시 말해서 평균보다 여성층의 지지율이 더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폭의 차이가 최대 5.1이야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평균 지지율에 비해서 여성 지지율에서 빠지는 수치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최대치 2%포인트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5%까지 차이나요 최대치가 5.1% 2.5배 차이는 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여성이 더 반응을 많이 하고 안티층이 좀 더 많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이 데이터만 놓고 보면 윤석열 후보에 비해서 이재명 후보의 여성 안티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 많다 왜 그 이유는 대충 짐작일까요 이건 얘기 안 해도 아마 우리 보는 시청자분들 어느 정도는 눈치를 채실 거라고 봅니다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건데요 윤석열 대 이재명이라는 인물 대결 구두에서 놓고 본다면 윤석열은 상대적 비교 우위 상황이 있었어요 이재명에 비해서 그런 상대적 비교 우위 상황에서 제 스스로 여성 안티층을 형성할 수 있는 언행을 한 거예요 여성들한테 더 어필이 되고 더 잘 될 것 같은데 본인이 실수로 안티층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네요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자책골이 어디 있냐고 자책골이에요 그러면 자책골 오히려 이게 자충수인 두 번째 이유고 자충수인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 조금 전에 저는 윤석열 대 이재명 인물 대결 구두에서 분석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대 민주당이라는 정당 대결 구두를 보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이러면 정반대의 상대성이 확연하게 드러나요 뭐냐면 국힘당을 바라보는 여성의 심리와 민주당을 바라보는 여성의 심리가 윤석열을 바라보는 여성의 심리와 이재명을 바라보는 여성의 심리가 정반대야 다시 말해서 여성층의 지지율이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높아 국민의힘 보다 이건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 데이터로 보면 mbs 조사에서는 최대 10%포인트 차가 나요 말도 나네 윈지코리아 조사에서는 최대 15%포인트 차가 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를 보면 최대 11.7% 그러니까 민주당은 평균보다 오히려 여성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메리트를 갖고 있는 엄청 갖고 있는 거죠 10% 정도면 국민의힘은 정반대가 되는 거죠 엄청 손해보는 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여성층에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두 당 간 지지율 격차가 평균에서는 최대 7.3%포인트거든요 엄청나는데 그런데 여성층에서는 최대 15%포인트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두 배 더 높게 격차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민주당에 비해서 국민의힘에 대한 여성 안티층이 많다라는 그렇죠 데이터의 요구는 거꾸로 여성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국민의힘에 대한 거부가감보다 윤석열에 대한 거부가감이 상대적으로 였다 덜하다 덜했다 그렇죠 아까 여성층이 윤석열 대 이재명 비교하고 여성층의 국힘 대 민주당 비교를 보면 여성층은 국힘은 되게 싫어해요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은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만큼 싫어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통계적으로 봤을 때 여성 유권자층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은 따로 봤다라는 거죠 그렇죠 따로 봤다라는 거죠 통계적으로 나오네요 지금까지 그렇게 따로 봐왔는데 윤석열 예비후보는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지지율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입당을 할까라고 이미 얘기를 했었어요 당연히 봤죠 그러니까 왜 입당을 했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입당하자마자 천마디가 이거였느냐는 그러니까 입당해서 다른 건 몰라도 하필이면 자기한테 더 좋았던 여성에 대한 얘기를 잘못 얘기해가지고 자충소를 준하는 그 말이잖아요 입당식으로 한 게 금요일이었고 주말 지나고 월요일에 가서 처음으로 국민의힘 사람들 상대로 했던 게 명불러전 보수다 초청 강연인데 거기서 아까 그 문제의 말 그렇게 돼버리니까 페미니즘 얘기를 해버렸죠 어떻게 되냐면 국민의힘과 여성들이 국민의힘과 안성 윤석열이라는 존재를 한두름으로 묶어서 바라보게 자기가 만들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게 이런 자충소가 어딨냐고 그러니까 아까 윤석열대 이재명에서는 비교 우위 상황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고 국힘 대 어떤 민주당론과 비교 열 위 상황이 있는데 거기서 자기가 한두름으로 스스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갔어 자꾸 안 좋게 되는 거예요 안 좋게 안 좋게 안 좋게 되는 상황으로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밥상 없는 남자라고 밥상 엎어버린 거잖아 정치적으로 그러니까요 더 크게 엎어버렸어요 그런 거잖아요 아니 자기 혼자 독상을 받을 수 있는 판이었는데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독상을 팔로 쳐버린 거잖아 지금 이게 자충사 아니면 도대체 뭐냐라는 거야 정확한 분석입니다 자 밥상 없는 수준이라고 이야기했던 얘기를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윤석열 후보의 국민의힘 입당은 필연적 귀결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요소 청균소리도 얘기를 했지만 지지율이 확 떨어지니까 결국은 정당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지지율이 하락하는 게 모든 여론조사에 결국에 잡힌 게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 입당의 성격은 방어적이었어요 그렇죠 방어적으로 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야 했던 것은 뭐냐면 자신이 입당을 함으로써 이제 n분의 1의 존재로 격화되는 것 원 오브 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n분의 1로 존재로 격화되는 걸 피해야 했던 거죠 본인이 그걸 좀 싫어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봉사활동도 안 간 것 같은데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거꾸로 일강의 지위를 확고히 하면서 이준석 우산 밑이 아니라 이준석이 우산 밑으로 걸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형식장의 어떤 리더는 이준석이지만 내용상의 리더로 자신이 위치 지을 수 있게 행동을 하는 것 입당 이후에 이게 가장 중요한 과제였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바로 거기서 이준석 체제의 빈틈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젠더 문제였어요 젠더 문제는 사실은 이준석 대표도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저희의 이미적이고 자의적인 분석이 아니라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언론이 분석하는 게 지금 국민의힘 같은 지지율의 추이를 분석을 하면서 여성 지금 지지율이 상제로 너무 떨어진다 그 이유가 뭐냐 결국 이준석 대표의 젠더 관련 발언 그렇죠 이런 것이 어떤 주요인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분석이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윤석열 후보는 그걸 치는 거지 사실은 전략적으로 보면 오히려 가서 반대적인 얘기를 한다 그러면 더 어떤 스탠스라든지 더 포션을 확보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그리고 거기다가 계기도 있었어요 뭐냐면 양궁 3관왕 안산 선수 안산 선수를 들어선 일부 네티즌의 공격이 바로 양준우 대변인이 했던 그렇죠 SNS 올린 글이 문제가 됐었잖아요 이게 주말에 논란이 엄청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월요일에 명불허전 보스타 초청 강의는 있었어요 그럼 점잖은 목소리를 한 번 요 얘기 했었어야 돼요 딱 저격을 하면 언론이 이준석의 어떤 젠더 접근법과 윤석열의 젠더 접근법을 다르다 대비를 시켜줄 거 아니에요 이걸 왜 생각을 못했을까요 아니 그러면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가는 건데 이걸 생각을 왜 못했을까 먹고 들어가는 건데 거기서 거꾸로 더한 짓을 해버렸어요 저런 페미니즘 발언을 해버리니까 더한 걸 해버렸어요 이준석보다 더한 걸 해버렸어요 똑같은 사람이 돼버린 거잖아요 지금 전 더한 사람 된 것 같네요 아니 그러니까 포지셔닝만 제대로 했으면 아 참네 이중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제 발로 다 차버렸어요 밥상 다 차버리고 엎어버리고 그냥 준 것도 다 못 먹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만약에 그때 그렇게만 했으면 당에 입당을 하지 않으면서 빠졌던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다시 획복을 하면서 동시에 어떤 젠더 문제 때문에 떨어뜨려 나갔던 여성들의 어떤 뭐냐면 지지를 조금이라도 확보를 하면서 당과는 다른 지지율 궤적을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자체가 뭐냐면 이준석의 정치 콘텐츠와는 다른 윤석열의 정치 콘텐츠 다른 리더 이렇게 이게 일타 몇 피야 노렸어요 아니요 엄청난 걸 엄청난 기회를 제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걸 차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찬 게 뭐야 독상을 차버린 거라니까 독상 밥상인데 그 밥상이 겸상이 아니야 독상을 차버린 거라고요 제 얘기가 그러니까 밥상 없는 남자라는 말이 나오는 거지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분석만 보니까 안타깝네요 좋은 기회를 그냥 차버렸다 그런데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안 좋아해요 제가 뭐 상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예비후보가 이준석 대표고 뭔가 미묘한 기류가 형성이 돼 있는 건 맞아요 그렇잖아요 언론도 계속 그 보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 동자동 봉사활동까지도 언론에 조명을 받았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오는 게 무슨 기수입 입당이니 이런 게 아니라 그게 보면서 오히려 이준석 대표로부터 역공을 받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책잡히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젠더 문제를 이렇게 접근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요 왜 자꾸 마이너스 행진을 하는지 나는 물론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닌데 이게 뭐 엄청난 전략에서 나온 게 아니고 아마도 무식 중에 툭툭 튀어나오는 부분도 있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아마 캠프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지 않을까 캠프에서 이거 본다는 얘기도 있어요 천기누설 그럼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 줬나 아니 뭐 알려줘도 되죠 앞으로 이런 말씀 조심하시라 그러니까 이런 뜻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결론을 내리면 윤석열 후보의 국민의힘 입당 첫 작품은 뭐였냐 밥상업기 퍼포먼스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거예요 자 가진만큼 뿌리고 뿌린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잖아요 가진만큼 뿌리고 뿌린대로 거둔다 뿌리는 게 씨앗인데 종자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만큼 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윤석열 후보에게 거듭거듭 한번 꼭 진지하게 충언을 드리고 싶은 게 본인이 갖고 있는 것 가진 만큼이 어느 정도인지 그 정치적 콘텐츠의 씨앗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좀 잘 살펴봐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뭐 그게 그래야지만이 나중에 한나라를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정도 되죠 그러니까요 그 역할을 지금 하려고 본인이 도전하는 거니까요 어찌 본다면 그래서 가진만큼이라고 하는 것에 그 가진 것의 양을 거꾸로 잴 수 있는 사례가 이것이었기도 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드렸던 분석에 따르면 이거는 전략적으로 얼마든지 고려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이 왜 그러면 캐치가 안 됐을까 결국은 젠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 이건 전략적 문제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가 고려가 되지 않고 젠더 문제에 대한 그냥 자기의 어떤 생각 이게 여과 없이 나오다 보니까 가진만큼 그대로 드러내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게 나오는 거죠 반대국도 정치적으로 거꾸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분들 오늘 글 주셨는데요 밥상 없는 남자 이거 재밌다고 하네요 테디베원님께서 제가 아버지 얘기했었는데 예전에 이렇게 밥상 한 번씩 했던 것 같아요 아닌가요? 저 어릴 때는 정말 옛날에 저 집안 어른으로 밥상 엎은 적은 없는데 겸상은 못했어요 겸상도 못했죠 저 어릴 때 진짜로 못했어요 방에 밥상이 두 개가 들어왔어요 진짜 옛날 일인데 저희는 경북 쪽인데 밥상이 세 개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장남하고 장손이 먹는 거예요 할아버지 큰아버지 큰형님 아들이 아니라 그냥 장남 1등 장남들 먹고 한 번은 아들끼리 먹는 거 그리고 엄마들은 부엌에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밥상은 뭐 그러한 남녀 차별이 불과 얼마 전까지 계속됐고 어찌 본다면 지금은 다른 형태로 계속되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양성평등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밥상을 잡아줬어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태문의 건강한 그러면 본인이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를 젠다라는 건데 그게 지금 헌법상 맞는 이야기냐고요 그게 그러니까요 헌법상 가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자체로서 존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건강한 게 있으면 건강하지 않은 게 있는 거잖아요 건강하지 않은 것은 속과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건강하지 않은 페미니즘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속과낸다는 얘기밖에 더 되는 거예요 그게 헌법상 가치에 맞느냐 실수가 된 거예요 결국은 리틀보이 님이 윤석열의 매일경제화의 인터뷰에도 후쿠시마 방사능 응급 내용이 나옵니다 참고하세요 여기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가 이건 아마 아니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다른 얘기 아닌가요 이게 아마 오염수 배출 문제 아마 그 발언이었을 거예요 그 발언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발언은 그거고 다른 완전 달라요 후쿠시마의 방사능이 나온 게 하나도 없다라는 취지로 얘기했다면 완전 다르게 지금 얘기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부산일보경을 또 내렸다고 이 기사를 그러니까 기자들이 보면 정치인들 얘기 중에 좀 분란이 되거나 문제가 되면 기자들이 알아서 바꿔주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도된 내용이 명백히 오보로 확인이 되면 그러니까 자진해서 내리죠 그거는 상관없죠 그거는 오히려 오보임이 확인이 됐음에 들고 계속 올리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거를 보면 윤석열 총장 그전에는 안에 있으면서 그냥 전언만 나왔었거든요 그 전언도 보면 기자들이 해줘요 되게 좋게 그런데 지금은 이제 직접 던지잖아요 인터뷰를 하거나 직접 매체에 나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실수빈도가 좀 더 높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은혜님은 이렇게 지지율 35% 계속 나오는 거는 왜 그렇죠? 이렇게 질문하네요 여기에는 지지율을 분석을 하는 데는 오늘은 저는 여성층의 지지율을 가지고만 분석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통계표를 보면 표본을 구성하는 집단은 수십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지하는지 많은지에 대한 요인은 수십 개가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종합적으로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죠 오늘 제가 얘기한 거는 여성층의 지지율에 대해서만 갖고 이야기를 한 거죠 CK님이 남자들이 윤석열이 남자답다고 좋아하는 경향이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남자답다라고 하는 이야기 자체가 그것도 말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공건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사실은 맞는데요 그런데 그런 거를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 젊은 사람 얘기하죠 꼰대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렇죠 꼰대라는 얘기를 듣고 사회에 부적응하고 시대에 부적응하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게 되겠죠 희망찬 오늘 이번에 판사, 검사 출신들의 수준이 들통나겠네요 판사 출신이라면 최재형 감사원장을 말하는 것 같네요 아까 인터뷰했어요 이 심은정 님 이야기가 상당히 촌철인데 지지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호감도가 더 중요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지지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지지라고 해서 이상적으로 판단해서 내리는 어떤 결정으로 어떤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일정하게 개입을 하죠 하지만 사실은 지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믿는다 잘할 거라고 믿으니까 내가 너 밀어줄게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결국은 어찌 보면 감정의 영역이죠 그렇죠? 감정의 영역이 크죠 감정의 영역에서 그러면 가장 먼저 작동하는 게 뭐예요? 호감이냐 비호감? 호감, 비호감인데 여기서부터 사실은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하여튼 제가 뉴스 봤는데 비호감도 같은 걸 조사를 하긴 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여권의 1인 이재명 후보하고 야권의 1이라고 불리는 윤석열 후보 둘 다 비호감도가 높습니다 호감도도 높지만 비호감도도 높다는 분석이 있는데 아마 이것도 조만간에 우리 모털 도사님께서 분석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비호감도 분석은 통계표를 보면서 계층마다 다 봐야 돼요 세밀하게 분석을 해요 왜냐하면 진영 논리가 적용되기도 하고요 조금 전에 제가 여성 지지율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저는 로우 데이터를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통계표만 보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만 20대 여성과 60대 이상의 여성도 전혀 다르게 봐야 됩니다 똑같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세대 요인이 또 결합해 들어가고 지역 요인이 결합해 들어가고 이념 요인이 결합해 들어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되게 복잡한 거거든요 이거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살아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10대, 20대, 30대 남성 무시하면 안 돼요 라고 나왔어요 남성을 누가 무시해요 남성을 무시하는 게 아니 이게 뭐냐면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최근에 쟁대 문제가 자꾸 남성 대 여성의 대결 구도 속에서 자꾸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래서 네가 그랬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한다 라고는 이것도 대결 논리잖아요 이게 이렇게 접근해서 풀릴 수 있는 문제냐 그게 좀 많이 안타까운 게 있어요 맞습니다 이 얘기 나오네 김재인 이미 유승민이 오히려 인기가 있더라고요 국민의힘 당 지지자들에게 맞나요? 글쎄 근데 여론조사로는 그렇게 안 나오고 있으니까 유승민 근데 저는 결과론적으로는요 이건 제 개인적 생각이긴 한데 유승민, 홍준표 이런 당에 있던 후보들이 실수는 덜 할 것 같거든요 공격력이 좋잖아요 정치 경력이 몇 년인데 그분들이 이런 실수 할까요? 쩍 벌어지게 행동할까요? 절대 그럴 것 같아요 모른다 방송에 나와서 예를 들어서 최재형 원장도 제가 좀 안타까웠던 게 저는 방송하고 생각을 해보면 진행자가 물어보면 뭐라도 답을 해야 됩니다 모르라도 답을 해야 되는데 모른다고 해버리니까 제가 너무 당황을 했고 또 YTNN가 출연을 했었어요 출연했는데 진행자들이 놀랐어요 질문한테 다담다치로 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서 정말 많이 좀 연말을 해야 되겠구나 공부가 아니고 어느 스킬 이런 것도 연말 방송에서 사실 그런 사람 못 부릅니다 질문했는데 이거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하면 왜 유죄인지 다 설명해야 되는데 유죄입니다 한마디하고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놀랐었는데요 아마도 뭐 그건 본인들의 준비를 해야 되는 문제니까 대학하겠죠 오여 마무리합시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대선 막이 올랐는데 지금은 민주당의 경연 때문에 말들이 많은데 조만간에 9월달 되고 국민의힘이 된다 그러면 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눈여겨볼 만한 어떤 논쟁 그런 것들이 흥행은 될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그쪽은 흥행은 전 지금부터도 보고 싶어요 극장 같아요 극장 재밌는 극장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청기누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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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